대안항공 진영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대안항공입니다 비중은 높지는 않으시고요 2만 5천원에 사셨대요 비중 5% 이렇게 5% 비중으로 더 살까 말까 살짝만 좀 사보신 것 같습니다 대안항공 지금은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부분 보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괜찮거든요 대안항공이요? 네 되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찌 됐든 코로나 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면서 거의 향후 2년, 3년치 밸류를 땡겨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안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손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주가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LCC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에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자금까지 부족해서 증작을 몇 번은 했거든요 근데 대안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전략적으로 잘 전략을 짰던 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항공을 화물카고로 변경, 여객카고를 화물카고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수익을 전환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바닥 8,300가 찍었다가 주가가 3만 5점까지 올라갔 이후에 회사의 실적이 보면은 역성장이 나왔냐라고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매출단, 영업이익단에서 꾸준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에서 일부 좀 소폭 좀 약간 미진한 부분들의 역성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탑라인에서의 성장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저는 조금 대한항공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랑 기업 결함을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승인이 올해 승인이 내지 않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은 그 법인 끝에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대리어 프리미엄이 충분히 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멀티플 기준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5배 정도의 거래되는 부분은 사실은 되게 극악무도한 저평가의 레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는 좀 깨졌습니다 단기 흐름은 이 부분에서 저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좀 약간 이 종목의 스타일상도 좀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 보고 매매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 보고 들어간다면 저는 좀 싸다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차트 보시는 분들은 매력도는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추가 매수는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냐라고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반등의 일부 좀 나와줘야 할 텐데 그 반등의 시점은 오늘처럼 이렇게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등의 시점은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가 줄 시점인데 그 시점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잡아드리면은 추가 매수 가격은 2만원 정도 때에서는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2만 5천원인데 그 가격대까지 올려면 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비중 있게 좀 해보시면은 매수 단가가 좀 내려오실 걸로 예상해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2만 5천원 손절라인은 1만 8천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입니다 기업 가치는 괜찮은데요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고 기술적으로는 별로고 그래서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나는 같이 투자한다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은 이 종목을 좀 좋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차트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지문상 차장의 의견은 한 2만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비중이 낮으신 편이니까요 그리고 지지라인은 1만 8천원 여기에 반등의 목표치는 원금 회복하는 2만 5천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2만 3천원 안팎으로 좀 맞춰지실 텐데요 목표주가 2만 5천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또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